레전드 파츠박은 쓰레파 이온 갈아주세요 수언니 네? 그걸 갈아달라고요? 레전드 파츠박은 쓰레파 이온 갈아주세요 수언니 네? 그걸 갈아달라고요? 뭐라고요? 저한테 이온을 갈아달라고요? 레전드 파츠 받은거야? 이온차 좋은거 아니에요? 이거를 갈아달라고요? 바퀴가 레어 바퀴 7회 핸들 레어 핸들 사이 부스터가 5인데? 네 쓰레파 차요? 이거를 왜 갈아요? 갈아달라고요? 갈면 돼요? 시작을 눌러요? 높은데 그 카트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분위기로 지나십니까? 이거를 갈아요? 중소니 이거를 갈아요? 대답을 하셔야 어 확인을 눌러요? 네? 네? 하! 하핳 씨 한 번 더 누르네 이씨 중소니 제가 이거를 확인을 눌러서 나타나는 나든 거에 대해서 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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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중소니 저한테 레전드 파츠로 박은이온을 갈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갈아요? 진짜 갈아요? 알겠어요 아니 내가 오늘 날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오늘 아니 나 오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니 나 오늘 날이 아니잖아요 고양이 쳐도요? 이것도 해달라고요? 이것도 해달라고요? 응? 응? 전 아무런 책이 없는 겁니다 나 나 아무런 잘못 없는 거야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 네 어 1번부터 사 네 이렇게 가 갈아들였습니다 중소니 네 미안해요 제가 똥손이라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